어떤 세련된 모습을 찍는다. 그렇죠. 뭔가 변칙적이지만 보세요. 안 돼요. 얼굴까지 보세요. 바로 얼굴 내면 차이가. 예. 돌게 차이가. 제일 제가 무서운 점. 남자 68kg 이 앞에 경기. 연계 스태퍼 선수. 그리고 이 태재갈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의 선수거든요. 점수를 20. 특징 있는. 자기의 어떤 세련된 모습을 찍는다. 아우 빨라요. 엄청나게 연결이 빠르고 말이죠. 끊임없이 공격하는 선수. 귀차기 시도. 스태퍼. 뭔가 변칙적이지만 보세요. 스태퍼. 뭔가 변칙적이지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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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네. 얼굴까지 보세요. 바로 얼굴 내면 차이가. 안 돼요. 얼굴까지 보세요. 바로 얼굴 내면 차이가. 귀차기까지 가죠. 저게 점수수로 비록 연계되지 않았지만요. 시위 박차입니다. 시위 박차입니다. 돌게차이가. 수동수. 이제는. 불화 방향이 넘어서도. 향신문은. 구축해보는 경기이였습니다. 아우. 네. 크리스마즈. 어.. 두 점이 되는거죠? 대단합니다 자 이번엔 나레차기 시도합니다 자 스탬퍼 아 달리거리 선수 네 자 앞머리 거리 주지 않고 뒤차기까지 보세요 두 점 추가 2점 발차기인데 지금 이 점 다국에서 나오지 않죠? 근데 짧은 점 이뤄줄 수 없습니다 발차기 하나하나가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돌개차기 하나하나가 깨끗하지 않으나 무서운 공격이예요 무서운 공격이예요 뒤울여차기까지 가벼워요 다시 돌개차기 아 네 네 보시죠 자 돌개차기에서 다시 여기서 바로 뒤울여차기까지 좌우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우리 무술의 영어 중에요 최영굽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을 자기가 필요한 몸을 갖추는 것을 첫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선수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네 보세요 정확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스탬퍼 완전히 지금 자존심 상함이 스탬퍼 선수는 또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노선했는데 좌측을 다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보는 저 날카로운 저 회전력 보십시오 얼굴까지 갑니다 타잭을 좋아요 다른 양상을 보는데 이제 승부가 돼요 이제 승부가 돼요 네 아 일단은 점수 차승 네 네 지금 9점 차이거든요 9점 차이죠 아래로 가는 점 하여튼 빠르게 할 수 있고 점수는 요인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점수는 요인하게 할 수 있고 자 아 아 아 아 아 대한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타잭을 선수하고 이러한 잠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보세요 지금 저런 타이밍 지금 대단한 자기 2점 마감하게 차는 것들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3회전 이제 3회전 아 이제 3점 더 빼앗기 12점 점수 차 승이 되는 겁니다 세임 팡자 아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거긴 3 아 오 오 아~~ 스탬퍼도 좋았는데 또 강도가 약했습니다 아 무서운 일이에요 50초 돌려차기 성공했습니다 가 apresentas 아 제일 제가 문제아 보세요 정확합니다 4점 4점짜리 15대2로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2점 점수차 승으로 경기 그대로 끝났습니다. 진격차로 이긴다. 한세거리 선수 새로운 태권도계의 스타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선수가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보시죠. 2세급에 우리 선수들 빨리 물러가면서 강력합니다. 조금만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위험할 뻔했어요. 뒷꿈치로 보세요. 뒷꿈치 이제 멋진 투차기 다시 한번 여러 번 봐도 시원하고 동끼합니다. 근데 저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눈을 감췄요. 그냥 돌린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눈을 끝까지 눈을 뜨고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보고 쳤다는 이야기예요. 연구 선수는 눈을 감게 되고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